주민해 주시는 건 이따가 저희가 방송에 나오는 걸 딱 보면은 할 거 맞지 할 거 맞지?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 이거 뭐야? 박수! 반갑습니다 뭐 해요? 내 말만 해 보고 싶어요 저 표정 연습하고 있네요 저희 ltg의 맏형 성하 형 미안한데 너무 졸려보여요 악 악 하 여기가 어디게요 모르지 어디지 어제 내가 앉을 데가 없는데 앉지마 오늘의 머리 컨셉은 뭔가요? 오늘 제 머리 컨셉은 뭔가요? 섹시하트? 섹시하트 하트 섹시? 섹시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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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에이티즈 촬영을 해볼까요? 아니 형님 말 못 들었어요? 본방 사진 우리 데뷔했어 우리가 TV에 나왔어 엄마가 TV 나왔어 엄마 나도 형 기분이 어때요? 리더잖아요 기분이요? 너가 너무 커요 잠시만요 이제 더 멋있고 더 좋은 모습들을 잘생기고 아 딱 이쁘고 착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멋있는 상큼한 신비한 아름다운 그런 에이티즈가 되겠습니다 잘 끝났어 네 너무 귀여워 네 너무 이상하실려고 꼭 아름다운 감사합니다.